개고기랑 비교 때 개고기는 몇 점, 애는 몇 점? 개고기 8점, 이거 9점 그래? 나는... 그치, 얘랑 비교하면 나는 그냥 이거 몇 점인 줄 알아요? 10점 오, 만점? 만점, 그냥 개고기는 7점 왜냐면 걔네잖아 뭔가 껍데기가 너무 두꺼워 아, 약간 수영 느낌? 그리고 양은 많이 줘 얘는 양은 좀 적다 너무 바빠 얘는 양보다 7 잠깐만 아, 턱수염 나네, 여기서 먹으니까 인구 하나 돼가고 있어요 수인화 어 오, 국물이 깨끗한데요? 이거 보면 먹다, 싸움 난다, 안 난다? 난다? 안 난다 아, 안 난다 근데 가게에서 라면 끓여먹으면 싸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싸움 내 매장 한 번만 가면 돼 맞지, 싸움 나지? 개인 이거 먹다보면 개인 행동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왠지 알아? 나 개인 가서 와서 와보면 비어 있잖아, 비어 버려 그냥 그치? 4주 정리 응 근데 여기서는 4주 정리하면서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굉장히 빨리 먹는다 개인, 개인주의 아니라, 중간에 담배표라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왜 안 간다? 이거 없어질까 봐 어 이거 먹는다고, 아, 툴 달러 오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세요 제목을 어떻게, 개고기 먹방으로 찍을까, 뭐라고 찍을까? 개고기 먹방? 개, 개 친구 먹방 음 의외다 간네 analysis 개친척? 학생 야, 맛있지? 와 이거 먹고 나서 당분간은 달 쌈쓴팬 한 개, 안 한다? 달쌈쓴팬 안 하지 이걸 먹었으니까 달쌈bild 아, 그렇죠, 그렇죠 어, 그리고 이거를 먹는 영상으로 찍었으니까 대삼스벳은 아니야. 그리고 후배 어머니. 이걸 먹는 순간 다삼스벳은 할 수가 없어. 안녕하세요. 다시 상삼이 갑니다. 얼마나 인사한다는데? 상삼주 다삼스벳이다, 아니다. 응, 다삼스벳. 써! 뱉어. 근데 네비 달러가서 3만원짜리 달고 달삼스벳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응? 뭐라고? 중국산 네비 달고서는 AS 해달라 고천해라 달삼스벳 많아요. 블랙박스를 사업가서 중국제거를 단자문에 망가진 거야. 나한테 물어 내라고 했다 안 했다? 했다. 내가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네비 신고했다. 영업 방해로. 누가 이겼다? 네비님이? 어, 이겼다. 아니 아니, 요즘 1학년에서 커피 안 했다. 그거 얼마짜리다? 7만원짜리. 버리고 새로 사는 게 더 싸다, 아니다? 싸다. 싸다. 네비 10년 썼는데, 바꿔야 하는데도 계속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거 한마디야, 진짜. 어. 어. 자. 망원하고도 이혼하는 상황이야. 결혼하자마자 1년 만에 이혼해, 그치? 그쵸. 1년 만에 버려. 삼겹살 먹다가, 삼겹살 올려가지고. 근데, 말 못하는 기계가, 세상에 삼성 거는, 핸드폰을, 자네 핸드폰 몇 년 만에 몇 년째 쓰고 있어? 저 이제 1년이였어. 1년이지? 10년 쓸 계획일 수 없어. 안 쓸 거지? 지금 짱 맛있게 얘기한다. 핸드폰 쓰면 2년인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삼성 망가지는 건, 삼성 망가지는 거는, 대기업 저라서 그럴 수가 있대. 그쵸. 중소기업은 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게 무슨 논리? 무슨 논리인데요? 어? 좌빨 논리. 좌빨 논리. 우회전. 우회전 하면, 바로 우회전 하면. 저도 보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좌빨들이 이런 거 많이 해요. 좌빨 새끼들이. 이제 2.5단계로 연말까지 됐답니다. 저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이제 재난지원금 또 줄 거야, 재난지원금을. 그리고 이제 개녀들이 이제 악을 닥치라고 이제. 이제 이번에 분노한다 안 한다? 눈깔 뒤집어질 거야, 아마 눈깔. 봐봐, 9시 전. 사모님 저 왔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못 왔어요, 너무. 뭐지? 아니, 여기 저번에 내가 이거 다섯 번, 다섯 번 시켜 먹는 사람인데 제가. 아, 나는 또 우리 아들. 친구. 아니에요. 너무 많이 닮아가지고. 너무 힘들어, 지금 문장 때문에. 제 얘기 닮았어. 힘들어, 문장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가 또 뭐. 아니, 9시부터 밥 먹지 말래. 그럼 9시는 왜 먹어? 다 먹은 거는 몰라, 친구. 네? 오고 맛있는 것도 치고 있다, 치고 보내려고. 찍어서 이 집을 홍보하려고요. 이 집, 이 집 대박 날 거야, 이 집. 이 집. 이 집 9시부터 오세요. 왜 웃어? 9시부터 끝났잖아. 아니, 아침 9시. 아, 나 진짜. 돈 없도 내 대기치고. 그래, 9시부터. 출구를 여기로 하는 거야. 뗀스러시아가 여기로 오는 거야, 그치? 맞아. 맛있지? 맞아요. 어우, 진짜. 내가 얘기할 때, 얘가 얘기할 동안 다 먹어버렸네. 와. 멈출 수 없는 힘이에요. 응, 그래? 무슨 힘? 멈출 수 없는. 국민의. 멈출 수 없는 힘. 와. 자네, 내일 몇 시에 일어날 거야? 내일 5시. 댄스 자체 몇 번 할 거야? 한 100번. 집에서 주는 맛없는 식단 먹을 거, 안 먹을 거야. 거부. 거부. 결식. 결식. 한 번 얘기해 주시죠. 2.5단계로 자영업자에게 어떤 피해가 가나요?